포항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스페이스워크는 도심 공원인 환호공원에 있죠. 스페이스워크의 경관 조명이 포항의 밤을 돋보이게 하곤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환호공원은 밤이면 너무 어두워,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도심을 대표하는 공원인 환호공원. 영일만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자, 국내 첫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의 명성이 더해진 곳입니다. 환호공원을 찾는 시민들 중 여성들의 경우 밤이 되면 이곳이 너무 어두워 혼자서는 산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직접 저녁 시간대 이곳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평일 저녁 7시쯤, 스페이스워크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환호공원길. 저녁 산책을 나온 인근 주민과 영일만의 석양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해가지고 스페이스워크 입장이 종료된 8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원 내 가로등이 켜져 있지만 산책로는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둡습니다. 지금 여기 해안에서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스페이스워크에서 내려가고 우리 골목에 사람들이 산책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 화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올라오는 길이 조금 많이 좀 어두워요. 아니 뭐 여럿이 오면 괜찮은데 혼자 오면 무서울 정도로. 아니 가로등을 조금 가까이. 지금 띄엄띄엄 있잖아요. 포항 강강의 새 랜드마크를 찾는 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품고 있는 공원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 조명이나 범죄에 대한 안전 조치는 좀 더 보완할 상황들이 몇 군데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향후 이용자의 형태나 공원의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명품 안심공원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하는 환호공원의 현주소.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이자 스페이스워크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엔 HCN 공희철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막제공원 자막제공원 자막제공원